알파 마케팅 400만 화소를 탑재하고 있고 프리스타일이라는 콘셉트로 상하 자유 140도, 30도로 자유로운 앵글 촬영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자유 촬영이 가능할 수 있는 리얼타임 라이브 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라이브 뷰는 실시간으로 퀵 AF 라이브 뷰라고 해서 디지털 카메라 갖고 있는 그 라이브 뷰를 그대로 재현한 그런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이브 뷰로 인간에 스토리털 공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